아 뭐하는 거야 길바닥에서 야 나 대형 사무치었어 야 이 미친놈 야 이모 이모 때릴거면 얘를 때려 하지마 자꾸 날 때려 이모 내가 배정리 잡아왔으니까 구워먹든 사모아먹든 알아서 해 그리고 이런걸로 사라 패면 죽어사라 나는 그 애를 너무 오래 알아서 정말인지 모르는게 없다고 생각했다 다섯살 꼬맹이도 아니고 왜 자꾸 날 따라다녀 왜 계속 얼쩡거려 나 좀 그만 내버려둬 내 인생에 끼어들지 좀 말라고 이제 자 어디서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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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